아유 야 22살이 무슨 인생에 고비가 있어가지고 오느냐고 어? 고비가 많아요. 고비가 많아? 어? 우리가 봤을 때는 22살이면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어? 앞으로는 이모가 이모지 그지? 이모가 점 봐주고 나면 될 수 있으면 당기지 마. 혼자 스스로서 개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이런 점집에다가 와가지고 어? 이럴까 저럴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네 인생을 두고 크게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아. 알았어? 네. 제가 마스크 벗고 있어봤네. 왜요? 난 네 얼굴 계속 보고 싶어. 왜요? 귀여워가지고. 대학 갔니? 안 갔어요. 저 가방 끈이 짧아요. 인생이 참 험난했어요. 엄마. 자꾸 쳐다보실래요? 쳐다봐야 점을 보지? 예. 예. 아이고. 부모님 다 계시니? 네. 잘 안 계십니다. 엄마가 몇 살이야? 엄마가 이제 50 되셨어요. 응. 되셨어요? 네. 아빠는?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. 할머니는? 말씀을 안 하세요. 할머니는? 할머니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. 네요? 한 60년 인생을 살았는 것 같긴 하구나. 신의 본은 안 본이요. 제자분은 각본 오시다. 일화성 신의 혹한 선제님들 내리소서. 김효생입니다. 스무는 두 살의 시월하고 27일 생입니다. 박씨의 여공자손입니다. 거주 동명은 도량동입니다. 이 가정을 들어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서서 바른 공수를 내립시다. 너 혼자 나와 있어? 네. 여기에 니 지금 혼자 있는 거야? 네. 너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판란이 겁나게 있어 보이고. 어? 판란이 뭐예요? 다 좋은 뭐 그런 건가? 팝옥이라고요? 그런 안 좋은 의미죠? 응. 안 좋은 의미. 점점 많이 다녀도 용어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. 지금 선생님이 너를 보면 네. 응? 당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. 맹해 보이기도 하고 어? 지나치게 너 조울증 같은 거 있는 애같이 막 그렇거든? 응. 인간간의 융화는 좀 되니? 어.. 네. 융화는 되죠. 네. 집에 와서는 혼자 있으면은 그냥 제 성격을 하는데 이게 남들이랑 있을 때는 조금 성격을 바꾸죠. 일부러. 싸우기 싫어서. 응. 그런데도 그렇습니다. 왜 싸우기 싫은데? 인생이 뭐 싸워봤자 도움 될 거는 없고 굳이 뭐 싸워봤자 법정밖에 더 가겠어요. 맞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아 문제 치려고. 왜냐하면 들었을 때 이해 못할 건 없거든요. 그냥 서로 가치관의 차이인 거지. 그러니까 뭐 뭐지 내가 이해하는 척 하고 그냥 넘어가면 별일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. 근데 사람들 중에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? 죽지 않을 만큼만 받으면 뭐. 근데 저한테는 싸우는 게 더 스트레스거든요. 그래서. 그동안은 싸움을 많이 했었어? 아니요. 싸운 적 한 번도 없어. 뭔데? 근데 가족이랑은 좀 많이 부딪혔어요. 가족이랑은 많이 부딪혔었는데 가족이랑 부딪혔던 것들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사람들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이중생활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. 집에 있을 때와 대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네가 다른 직성을 보인다는 얘기지? 근데 누구나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. 내 분성대로 다 알려면 뭐 저기 무인도 가서 살아야 돼. 맞잖아요. 근데 뭐 때문에 점심에 왔어? 그런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들이? 인간관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. 전 돈 때문에 왔어요. 네. 더워. 공조가 있었어. 그냥 열심히 벌면 되잖아. 열심히 벌면 되죠. 네. 저도 알아요. 근데 일이 항구해져요. 제가 지금 그냥 스무살 이전은 빼고 딱 성인 되고 나서부터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. 저 말해도 진짜 최장 기간이 5개월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버티고 싶어도 뭔가 소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가게가 망하거나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오래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사로 온 게 구미로 이사로 온 게 그거예요. 구미에는 일자리가 많거든요. 그리고 이 조금 뭐랬지 이게 기준이 좀 낮다 해야 되나? 그래서 들어가기가 쉬워요.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가 빨리 그만두더라도 갈 곳이 많으니까 구미로 간 거거든요. 네. 근데 상황은? 근데 상황은? 근데 솔직히 이전 집보다 나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근데 될 듯? 될 듯? 안 될 듯? 그래요. 식은땀 나.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식은땀이 나. 덥네요 여기가. 더 일이 잘 타서. 근데 내가 봤을 때. 네. 얼마 안 있다가 들어가고 나면 다시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. 결국에는 무당집에 와가지고 뭐 신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거든. 근데 너한테는 귀신의 조화라든지 신의 조화가 없어.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? 무당팔자는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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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? 네. 네가 여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인생에 충고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?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? 바로 말해. 뭐 그런 얘기야. 뭐 그런 얘기야. 그냥 23까지는 힘들 거다 그런 얘기? 23까지는 힘들면 23시 지나고 나서 오면 될 거 아니야. 아직 많이 남았잖아. 노력을 하며 안 된 거 아니야. 노력을 하며 살려놔도 안 된다는 건 있잖아. 없어. 음.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되겠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.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유 중에 무당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빙의가 들었든지 귀신이 붙었든지 집안에 가물이 있다든지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야.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진 않거든? 네가? 그러면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이제 22살이야. 너희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너희 입장에서는 네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거든? 너무너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고 안 되면 부딪혀서 7번 7.8기로 다시 악다구니를 쓰고 일어나야 되는 나이이기도 해. 스스로는 답답하겠지 너무너무 힘들겠지 근데 이런 조건으로 점집에 다닐 사주는 아니야.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왜 네 안에 뭐가 있어? 없잖아. 그러면 신기 있고 뭐 귀신시고 이런 사람은 보통 무당을 무당분에 찾아야 되는 건가요?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상담하는 카운셀러라고도 생각하면 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상세 방어를 들고 이렇게 점을 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.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우리는 저 뭐야 뭐 어디 뭐 뭐야 뭐 청소년 복지 뭐 행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.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때 조상이 매여갖고 그러는지 아니면 목매달아 죽은 조상이 괴롭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신의 가물이 있어가지고 팔도 명사를 해지고 돌아다니고 꽃을 꽂고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초상집에 가서 주당을 맞았다든지 뭐 때문에 어려운 건지 그게 네가 비단 서른둘 마흔둘 오십 둘만 됐어도 내가 찾아보겠어. 내가 자손들을 스물두를 안 보는 이유가 이거거든. 니네들 지금 몇 살인데 대학교를 나왔어도 지금 대학을 다닐 나이고 대학을 안 갔어도 지금 이제 주민등록증 나오고 성인된 지 얼마 안 됐어. 너희들 인생을 두고 무속인을 찾아야 될까? 도움받을 수 있으면 무슨 도움받을 수 있긴 하죠. 내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갈 거야? 고려는 애들이 있죠.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너는 여태까지 일했으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신을 받을 거니? 자장부터 보고 살아. 어?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지만 어? 암마 물은 뭐 무료로 점을 보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좋아. 그래 앞날이 답답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. 근데 답을 네가 앞에 내렸잖아. 그렇죠. 싸워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요.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? 네가 이미 답을 얘기했잖아.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돼. 우리들도 그렇게 살거든. 때로는 5개월? 뭐 3개월? 아예 취직이 안 되는 거? 스펙이 없어서 취직이 안 된다? 그러면 스펙을 늘리면 되는 거고 네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. 그런 노력을 안 하잖아. 그러니 밭이 많은 곳에 간다?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다? 그럼 여기 계속 있으면 되잖아. 아니야? 근데 왜 저 혼나는 것 같죠? 저걸 그렇게 돼? 왜 왜 왜 왜 왜 왜 할래? 네가 좀 그래도 입 댈 거는 아닌 것 같고 사랑하면서 있지 그리고 이모는 원래 말할 때 이래.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때야. 잘 생각해봐. 감사합니다.